한 1년이나 봤어 1년 내가 그렇게 돌면 다 알잖아 수술하면 못하는 거야 아이고 그거 이 사람만 내가 수십 번 되겠네 그럼 수십 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굴 똑바로 안 되니까 내가 그때 뭐 뭐야 뭐 술라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줄이 줄이 줄이라고 그랬지 줄이 그래 그럼 낮에는 그러면 대학 다니고 대학원인가 뭐 다니고 밤에는 거짓 했네 그러면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 80년에 그 아마 내가 몰라도 그 엄마가 그런 한계로 있었던데 엄마도요? 엄마도 원래 한계에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딸을 이 사람 저 사람 붙여가지고 뭐 아니 갑자기 육십억이라는 아니 뭐 자기 재산이 얼마 육백억이라고 그랬어 얼마나 됐어 김건희 육십매덕이지 육십매덕이지 그런 재산이 지가 뭐하는데 어떻게 생기냐고 월 200받는 어? 뭐 무슨 재산이가 만들어 놓고 육십매덕 글쎄 한 번 좀 가르쳐 주십쇼 감사합니다.